현대 엔지니어링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현대 엔지니어링 본관 대강당에서는 인사, 총무, 재경, 구매 등 사내 고객과의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정근로 스트레스 관리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근로란 본인의 감정상태와는 상관없이 미소, 친절 등 특정한 감정상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근로유형으로 흔히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에서 자주 논의되어 왔는데요. 요즘은 일반 직장인들도 사내 부서 간 컴플레인 응대와 선후배 간 협업 등에 있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직원들의 직무 몰입을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는 유쾌한 감정 경영의 과정과 컴플레인 응대 방법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부터 전문 상담 프로그램인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 해외 현장 부임 대상자 프로그램, 1대1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